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8, 9월에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모종의 이유들로 그리고 제가 회사와의 합의 저희끼리의 얘기를 거쳐서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조금 컴백이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10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양질의 그리고 또 많은 얘기가 있는 것들을 하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쉐도우랑 이고를 합쳐서 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저희의 상처나 시련이 있는 쉐도우와 그것들을 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저의 운명으로서 나아가겠다는 이고가 합쳐진 그런 앨범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7이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적절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컴백이고 쉐도우와 이고가 합쳐져 있고 또 7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창할 수 있는 좀 무게감이 있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저희의 많은 영혼과 힘과 노력들을 털어넣어서 완성된 앨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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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